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A3부터 F9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구요. 입력문제는 부분점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100.5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입력하는 부분은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구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는 5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입니다. 첫번째 여러분의 교재 내용과 같이 참조하시면서 실습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동영상 강의 꼭 눈으로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셔서 실습하시면서 소리로 들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르는 부분은 화면을 보셔야 될 것 같구요. 첫번째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A1부터 H1까지 A1부터 H1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시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구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글꼴이 궁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글꼴 탭에 가시면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글꼴을 궁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궁서를 선택하시구요. 다음은 크기가 18포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에서 18포인트 선택하시구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구요.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에 가셔서 클릭해 주시면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궁서체의 18포인트에 그 다음 굵게 밑줄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서식인데요. A3부터 A4를 선택하시구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요. B3부터 B4 그 다음에 C3부터 F3까지 선택하시구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G3부터 G4 H3부터 H4 영역을 선택합니다. 같은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이라면 첫번째는 그냥 선택 두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셔가지고요. 같은 서식을 지정할 수 있죠.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각각의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H4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요.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에 가셔서 셀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제 화면은 좀 크게 되어 있어서 스타일에서 역삼각형 자세히를 누르시면 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구요. 문제선은 강조색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6 녹색 계열이네요. 강조색 6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A1 셀에 입력된 제목에서요. 제목 앞뒤에 특수문자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커서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할 때 직자 앞에서 더블클릭 하시거나 또는 수식 입력줄에 가셔서 직자 앞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커서가 깜빡깜빡 하구요. 이 상태에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합니다. 한영키 한번 눌러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면 깜빡깜빡 할 때 한자키를 눌러서 1번부터 9번까지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보기 변경 누르셔가지고 문제 제시되어 있는 특수문자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뒤쪽에다 특수문자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황자 뒤에서 마우스를 더블클릭 하셔도 되구요. 수식 입력줄 이용하셔도 되요.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구요. 한자키 누르시면 1번부터 9번까지 특수문자가 보이는데 보기 변경을 누르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특수문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의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네번째 HO부터 H14 영역을 선택합니다. HO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그러면 범위 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셀 서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라고 했으니까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의 형식에다가 서식을 지정 하시는데요. 천단위 구분기호와 숫자 뒤에 원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천단위 구분기호를 넣으실 때는 샵컴마 심표 샵샵샵 하시거나 샵컴마 샵샵 0을 넣으시면 되는데 현재 문제에서는요. 0일 때는 0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0을 입력하시고 원자는 한 글자니까 그냥 입력하셔도 되는데 정확하게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문자 처리하셔서 원자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입력하셨던 내용 잠깐 살펴보시면 우리 셀 서식에 오셔서 화면이 이렇게 볼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사용자 지정에 오셔서 우리 형식에다가 샵컴마 샵샵 0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테두리 서식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 A3부터 H14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 H14 선택하셨다면 홈탭에 가셔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음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테두리에 역삼각형 눌러서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굵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이 아니네요. 고급필터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는 고급필터 문제이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상공주식회사 4월 급여 명세표에서요. 지급필드에 가서 과장을 찾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급액에 가서 350 미만인 데이터를 찾으는데 지급의 만족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지급액이 350만원 미만인 데이터를 A25셀에다 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따로 함수를 이용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위쪽에 있는 필드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급이라는 필드, 그 다음 조건, 과장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조건은 A20셀에다가 컨트롤 V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지급액 선택하시고 컨트롤 C, 그 다음 지급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꼭 복사 붙여넣기만 가능하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니요.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지급, 지급액이라고 과장 조건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좋은 점은 오타가 생기지 않겠죠. 띄어쓰기를 하거나 임의로 잘못 입력했을 때 데이터를 추출해오지 못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조건, 지급이 과장이거나,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을 다르게 해서 입력하시는 거고요. 지급액이 35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만은 작다라고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 350만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십니다. 만약에 이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거나 같다라고 하시는데 미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작다라고만 표현하시면 돼요. 0의 개수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조건을 다 입력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시고 다른 장소에다가 데이터를 복사해 오실 거니까 다른 장소에 복사를 선택하시고 목록 범위는 A3부터 A71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에 오셔서 직접 타이핑 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을 입력했던 범위를 이렇게 드래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복사 위치에 오셔서 문제에서 복사 위치는 A25셀이라고 했습니다. A25셀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리 한번 볼까요?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요. 목록 범위와 조건 범위와 복사 위치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추출된 데이터가 좀 많네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과장, 그 다음 과장에 해당한 데이터는 다 나왔는데 직급에 해당한 조건 확인하셨고요. 두 번째, 직급액에서 350만 미만인 데이터 직급이 과장이 아닌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350만원 미만인 데이터가 추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은 입력하는 문제가 배점이 5점이고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가 배점이 5문항 2점식에서 2호 10점 문제이고요. 그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고급 필터 문제가 배점이 5점 해서 총 20점 문제입니다. 다음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서요. 서류가 85점 이상이고 서류에 가서 85점 이상이고 시험이 80점 이상에 해당한 합격자 수를 비해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류가 85점 근데 시험 점수가 80점이 아니네요. 두 번째도 시험 점수가 안 되고 세 번째는 해당이 되겠네요. 한 명, 그 다음 두 명, 그 다음 세 명, 그 다음 네 명. 이게 아마 결과에 4라고 표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거니까요. 커서를 2, 1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계산을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어로 시작을 하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는 카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쓰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if, 카운트 if,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카운트 if, s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거나 탭키를 누르시면 함수 입력되시고 가로까지 열리죠. 첫 번째 조건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조건의 범위는 서류에 가서 서류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신표, 두 번째 이제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조건은 문제에서 85점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은 큰 따옴표로 묶어서요. 크거나 같다 85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첫 번째 조건에 가서 85점 이상이고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선택하는데 시험에 해당한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신표, 그 다음 80점 이상 조건이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4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붙이라고 했어요. 아까 입력을 다 하신 다음에 끝에서 n%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자 입력하시고 명자는 문자니까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합격자 수를 구해서 명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요. 또는 함수 마법사,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현재 명자가 있어서 그렇죠. 커서만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직접 드래그하셔서 조건을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함수 삽입을 이용하시거나 직접 입력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2에서요. 주민등록번호에 여덟 번째 숫자가 홀수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있는 6개의 숫자가 생년월일을 나타내고요. 일곱 번째가 하이픈 여덟 번째 숫자가 성별을 표시하는 숫자이죠. 여덟 번째 해당한 숫자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미드 함수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삼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소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 MID 입력합니다. M자만 입력하셔서 MID 함수 선택하시고 더블클릭하시거나 또는 탭키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 미드 함수 열렸어요. 첫 번째 텍스트가 필요하대요. 바로 왼쪽에 있는 텍스트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신표 스타트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몇 번째부터 시작해서 여덟 번째부터 시작해서 신표 몇 글자를 가져올 건가요? 한 글자를 가져올 거니까 1이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여덟 번째에 해당한 숫자 하나가 구해집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도 여덟 번째에 있는 숫자가 구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숫자가 홀수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는 MOD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MOD라는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그러면 나머지를 가지고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알려면 등호 다음에다가 MOD라는 함수를 추가하시고 맨 끝에 가서 신표 조금 전에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2로 나누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아까 숫자가 2였으니까 2로 나누니까 0인데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3은 나머지가 1 4는 나머지가 0 이제는 0 아니면 1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여덟 번째 숫자가 홀수이면 1이면 1이면 홀수이잖아요. 홀수이면 남자라고 표시한답니다.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다시 등호 다음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if 만약에요. 가로 열고요. 맨 끝에 가서 클릭 조금 전에 MOD를 통해서 구한 숫자가요. 1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숫자 1과 같다면 홀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자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자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는데 문자를 직접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입력하시는 거고요. 저는 큰 따옴표 처리하는 게 좀 번거로운데요. 라고 하시면 1 다음에 심표에서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if 함수에 해당한 함수 마법사 창을 띄울 수 있고요.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남자라고 하겠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셨을 때 자동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 처리가 되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법사가 편하시면 마법사를 사용하시고 직접 입력하실 수 있으면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딱 어떤 거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마법사가 편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아마도 직접 입력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다음은 이제 표 3에 가셔서 출석 현황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에서요. 출석의 영역에 수강자별로 동그라미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개수를 먼저 구하고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출석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커서 F16에 갖다 놓고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여도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C-O-U-N-T-A 두 번째 있어요. 선택하시고 탭키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함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 1주차부터 4주차까지 이 후정에 해당한 수강자의 출석률의 개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드래그만 하시고 가로딱고 엔터 눌러주시면 출석률의 숫자가 4가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현재 1은 없지만 1, 2, 3, 4의 값이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하나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0도 표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예제에서는 아마 2, 3, 4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이면 25%, 2면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의 추주함수를 통해서 값을 1, 2, 3, 4에 해당한 값을 나열하라고 되어 있어요. F16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우리는 추주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C, H, O 쓰시면 추주가 바로 보이네요. 탭키를 누르시거나 마우스로 더블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가서 심표 하십니다. 심표 그 다음 추주함수에는 첫 번째 숫자가 필요한데 숫자는 조금 전에 카운트 A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다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만약에 마법사를 쓰고 싶습니다 하시면 심표 다음에서 함수 삽입 도를 누르시면 이렇게 함수 인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25%, 그 다음 50%, 그 다음에 75%, 그 다음 100%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출석률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입력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예상되는 결과가요. 예상되는 결과가 이렇게 1이면 0.25, 2면 0.5, 3이면 0.75, 4면 1이라고 입력이 될 거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는 25%, 50% 물론 셀 서식에 가서 백분율을 해주면 25%, 50% 하실 수 있는데 문제에서 백분율 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럴 때는 직접 보통은 마법사에 왔을 때 문자일 경우는 자동으로 큰 다운별 처리가 되는데 지금같이 25%, 50%는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라고 생각하고 큰 다운별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접 문제에 요구한 25%, 50% 표시하기 위해서 큰 다운별 처리를 직접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문제에 아까 4였기 때문에 100%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에 해당한 첫번째일 때, 두번째일 때, 세번째일 때 해당한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류와 생산일자를 이용하여 제품 코드를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류는 모두 대문자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어요. J16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대문자로 바꾸시는 것은 UPPER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선택하시고 UPP만 쓰시면 함수 보이시죠? 더블클릭하신 다음 분류에 COM 있는 H16셀을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분류의 데이터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실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분류의 데이터가 모두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생산일자는 월만 추출하는데 분류와 월에 해당한 중간에 하이픈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블클릭해서 뒤에다가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하시면 되고요. 하이픈 직접 문자 처리하시고요. 그 다음 먼스 함수를 통해서요. M-O-N-T-H 더블클릭하시고 생산일자에 가서 월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제품 코드에 분류와 월을 연결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수평으로 작성된 표가 있네요. 평균과 평균 점수가 있어요. 평균과 등급표를 이용해서 여기에 등급을 표시하래요. 평균이 아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또 구하셔야 1등일 때 그 다음 1등부터 2등까지는 A 3등부터 4등까지는 B 4등부터 6등까지는 C 7등부터 끝에는 D라고 표시하는데 먼저 순위를 구해야만 1등인지 2등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할 겁니다. 이 28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랭크.eq 만약에 시험에서 그냥 랭크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함수에 랭크.eq라고 나와 있는지 랭크만 나와 있는지 안에 들어가 있는 인수는 동일해요. 문제에 나와 있는 함수를 정확하게 찾으시고요. 더블클릭 첫 번째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넘버는 바로 왼쪽에 있는 평균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실 건데 클릭이 안 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방향키 이용하셔서요. D28셀을 왼쪽 화살표 한번 눌러서 D28셀을 선택하고 신표 리퍼런스 비교할 대상은요. D28부터 D35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D28셀이 선택이 되지 않는다면 밑에서부터 거꾸로 선택해 오셔도 돼요. 단, 지금 깜빡깜빡한 영역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높은 점수가 1등이기 때문에 내림차순이에요.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돼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순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순위 값을 가지고 등급표에 가서 우리는 등급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등급표가 이렇게 가로로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H룩업을 사용하죠. 등호 다음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H룩업이라고 입력하시고 HL만 쓰시고 더블클릭하시면 돼요. 찾을 값은 랭크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어요. 신표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참조할 표를 물어보는데 등급표를 가서 찾겠습니다. 등급표에 앞에 있는 순위 등급을 포함하나요? 안하나요?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하셔도 상관없고요. 안 하셔도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첫 번째에 가서 순위 값을 가지고 우리는 찾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제목을 포함하든 안하든 결과에 영향은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 보통은 필요한 만큼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범위 정하시고 F4 눌러서 F4 하는 이유는 모든 데이터가 항상 이쪽 영역에 와서 참조할 거니까. 신표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1등, 3등, 5등, 7등만 등급을 표시할 게 아니기 때문에 유사일치를 선택하는데 유사일치는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배점이 높아요. 8점씩이에요. 8호 40점 문제입니다. 계산 작업은.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작업 문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우리는 삽입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클릭합니다. 피버 테이블 클릭했더니 깜빡깜빡하네요. 범위가 맞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A3부터 H15셀 맞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위치를 A20셀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A20셀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화면 밖에 가져왔어요.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가 되기도 하고 따로 분리가 돼서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는 옆에다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명세표의 직책은 직책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팀명을 선택하시고 열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갑에다가는 실수령액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실수령액을 드래그하시면 기본적으로 합계가 표시가 되는데요. 평균으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갑에서 합계 실수령액을 선택하시고 갑 필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해당 A20셀에서 합계 실수령액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갑 요약 기준에 오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평균을 선택하셔도 돼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갑 필드 설정에 오셔서 평균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시든 결과가 각 동일하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평균 저는 갑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보고서는 행에 총합계만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시면요. 총합계라고 있고요. 문제에서 행에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에 총합계만 설정을 선택하시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총합계는 표시가 안 되죠. 또는 피버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셔서요. 우리 요약 미 필터에 가시면 행에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꼭 방법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약 미 필터에 오셔서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갑 영역의 표시 형식은 그럼 갑 영역이라고 하면 평균 실수령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갑 영역 평균 실수령액을 선택하시고 갑필드 설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을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표시 형식을 표시 형식 눌러서요.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실 거예요. 확인 한번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천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하라고 했어요. 인사팀과 재무팀 여기 인사팀, 재무팀, 홍보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인사팀과 재무팀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다면 열 레이블에 가셔서 현재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모두 선택을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요. 해제하시고 그 다음 인사팀과 그 다음 문제 요구한 재무팀 두 개만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문제 점수가 10점이에요. 단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가능한 문제를 순서대로 풀어가셔서 혹시나 중간에 빠뜨리는 부분이 없도록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표를 작성하시는 문제이고요. 현재 데이터표는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열의 하나만 있습니다. 보통 가로, 세로, 행과, 열의 값의 변화에 따른 값을 표 형식으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현재 예제처럼 변하는 값이 이렇게 열 하나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는 셀에다가 수식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행은 없기 때문에 실제 값을 표시하고자 한 위쪽 2, 3셀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우리 데이터표를 통해서 값을 구할 계산식을 넣어주시면 돼요. 계산식은 왼쪽에 있는 정기적금, 월, 부리백과 그 다음 이자율과 목표기간을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 부리백은 이자율과 목표기간을 가지고 계산해 놨습니다. PMT 함수를 통해서 구해져 있어요. 이 계산식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데 계산식을 더블클릭하시거나 수식입력줄 이용하셔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그 다음 ESC 눌러서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저는 복사 붙여넣기가 너무 불편해요. 하시면 그냥 등호 넣으시고요. 계산식이 있는, 왈, 부리백이 있는 B3셀을 그냥 클릭해서 연결해 주셔도 돼요.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냥 수식이 작성된 셀을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도 돼요. 둘 다 맞습니다. 엔터 한번 누를게요. 그 다음 현재 수식을 포함해서 값의 변화가 있는 데이터까지 범위가 지정될 수 있도록 D3부터 E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현재는 기간이 4년이었는데 1년부터 7년까지 기간의 변동에 따라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서요. 우리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라고 있습니다. 데이터표 그 다음 현재 값의 변화가 있는 것은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기간이잖아요. 기간은 월 10입력셀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기간은 목표 기간이 있는 B5셀을 선택하시면 되죠. B5셀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에 이렇게 샵샵샵이 표시가 되네요. 이럴 때 그냥 두셔야 됐는지 아니면 너비를 조절해야 되는지 그냥 두셔도 감점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가 좀 표시가 될 수 있도록 10너비를 더블클릭하셔서 조절해 주시는 게 좀 더 좋겠죠. 물론 조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기간에 따른 월 브리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작업 데이터표도 마찬가지로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하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매크로는 먼저 단추를 만드시고 매크로를 기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매크로를 기록해 놓으시고 단추에 연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단추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 도구에 가시면요. 컨트롤이 있고요.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추의 위치가요. B12부터 C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12셀에 갖다 놓으실 때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C13셀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매크로 지정이란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죠. 여기에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평균이라는 매크로 이름을 가지고 기록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록을 눌러요. 그럼 현재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죠. 평균이란 매크로로 기록할까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지금부터 작업하는 내용은 기록이 되고 있어요. 평균을 구하고자 한 위치 F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라고요. 는 하시고요.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요. 에버레이지 그 다음 1주부터 4주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나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에버레이지 함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는요. 범위를 지정하셔가지고 우리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의 평균을 선택하셔도 돼요. 이제 평균 값을 다 구하셨다면 현재 작업하던 내용, 매크로를 기록하고 있는 거를 종료하셔야 되잖아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꼭 눌러주셔야만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거를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신 다음에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문제에서 봤더니요. 텍스트를 평균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매크로 구해졌고요. 평균 값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평균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고 단추에 연결하는 작업까지가 배점이 5점이에요. 첫 번째 매크로 작업해 보셨고요. 두 번째는 도형을 먼저 그리지 않고요.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도형에다가 연결을 해 볼게요. 이럴 때는 먼저 기록을 먼저 하실 때는요. 비어있는 셀, 아무런 데이터 연결이 없는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지금부터 작업하는 것은 컴퓨터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A3부터 F3까지 선택하시고 글꼴 색깔을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역삼각형 누르신 다음에 표준색의 노랑을 선택하시고 채우기 색깔을 표준색의 빨강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서식 작업을 합니다. 네, 글꼴 색깔과 채우기 색깔을 바꾸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서식이란 매크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문제에서 말하는 오각형은 블럭 하살표의 오각형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럭 하살표의 오각형 선택하시고 여기에 있어요. 선택하신 다음에 오각형 선택하고 위치가 22부터 F13 영역입니다. 알트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셀 눈금선에 맞춰서 그리시면 되고요. 텍스트에다가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러니까 도형을 선택하자마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텍스트 입력하시면 바로 입력되세요. 그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가셔서 연결할 매크로는 서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만약에 채우기 색깔만 제가 없애볼게요. 채우기 없음 글자 색깔도 뭐 표준 자동으로 해놓고 서식을 누르면 채우기 색깔과 글자 색깔 글꼴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은 차트 작업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를 수정하는 문제인데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어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입니다. 첫 번째 판매 단가 계열이 제거되도록 판매 단가 계열은요. 지금 회색 계열인 것 같아요. 선택하시고 키보드로 딜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차트 종류를 문꾼 세로형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시고요. 화면을 이렇게 옮길게요. 그 다음 차트 종류는 문꾼 세로 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로 막대형에 첫 번째 있는 문꾼 세로 막대형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로 갑축의 최소값은 왼쪽에 있는 것을 세로 갑축이라고 하고요. 아래쪽을 항목축이라고 해요. 그러면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면 화면 오른쪽에 축 서식 창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최소값에다가 50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값에다가는 1500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주단에다가는 20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각 계열의 TV 요소에만 각 계열의 TV 요소 네 그러면 지금 TV네요. 판매 실적의 TV가 있고 판매 목표의 TV가 있어요. 만약에 먼저 판매 실적의 TV를 선택하면 전체 5개 항목이 선택이 돼요. 다시 한번 선택하시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기본적으로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판매 목표의 TV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이 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서 값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레이블 추가하시면 바깥쪽 끝에 표시가 되니까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선택하시고 차트 요소에 가셔가지고요.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우리는 바깥쪽 끝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에 차트 영역 서식에 가시면 그림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를 표시할 건데 미리 설정에 목록 단추 눌러서요. 제 화면에 좀 가면 잘릴 것 같은데 안쪽 가운데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안쪽 가운데로 그림자 효과를 넣을 수 있고요. 테두리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채우기밀 선에 가셔서 테두리에 가셔가지고요. 둥근 모서리 하시면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차트 수정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기타 작업은 매크로 차트 문제라고 문제까지 실습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같이 실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